재개발한다고 지금 주민이 다 나가고 쓰레기만 남았네 LH에서 재개발한답니다 식당에 사람들이 그리 많으면 다 어디가쁘네 일명 벽화마을 철거한답니다 철예가 쓰레기만 남아고 있네 집 안방까지 무덤있는 곳입니다 지금 사람이 안산답니다 철거지요 구매를 이용하던 섬에 비가 나오기 moi 집집마다 남바가 있네 779번 이 동네 할아버지들하고 다 돼갖고 진짜 진짜 어디로 이주에 붙지? 그 많은 사람들이 불과 몇 달 전에 왔을 때 사람이 벅적벅적 했는데 이주비로 받고 다 돼갖고 투쟁사무소도 문 닫아나는 이 동네 할아버지들은